수연아 어 미란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내일 봐 응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어 안녕 수연이 맞지? 안녕 수준별 상반이지? 어 나 8반이야 지근이랑 같은 반 네가 지근이 여자친구지 아니 여자친구는 아닌데 그냥 친군데 에이 지근 네가 여자친구로 하던데? 오늘 지근이 생일인 거 알지? 우리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거든? 그래서 가는 길인데 지근이가? 응 너 꼭 데려오라고 그랬어 어 영주야 나 지금 수연이 만났어 뭐? 뭐래? 너 누구야? 어 지근이가 부탁한 대로 수연이 우리 집에 데려가고 있어 오늘 지근이 생일 파티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아 이런 빈신이 너 송태냐? 아 근데 내가 지근이가 통화가 안 된다 아니 시윤이는 뭐고 생일 파티가 왜 너네 집이야 아 그래? 그럼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겠네 야 야 너 뭐하는 건데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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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, 지근이가 좋아하겠는데? 어? 애들 아직 안 왔네? 들어와. 아? 어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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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